고지구 자기를 이용해서 고지구 자기는 암석에 남아있는 옛날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고지구 자기를 이용해서 과거의 자극의 위치를 찾고 자극의 위치를 가지고 대륙의 이동을 판단하는 내용들이 있어 대륙의 이동 이거는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양가로 1번이 이런 거야 양가로 1번 지구 지자기 북극의 겉복 이동이라고 나왔지 자극이라고 써볼게 자극의 겉복 이동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개 어떤 경우냐면 우리 지구가 있고 지구에 지리상의 북극이 있다고 하자 지리상의 북극 진북이 있어 근데 원래 자북하고 진북은 일치를 해야 해 현지에도 자북과 진북은 일치하지 않잖아 근데 이 자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지구의 자기장이 생기는 게 지구 내부의 외계 대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지구의 자기장이 생기고 자북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외계 대류의 변화가 생기면 이 자북의 위치는 끊임없이 위치가 바뀝니다 자북의 위치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오랫동안 자북의 위치를 평균해 보잖아 자북의 위치를 평균해 보면은 이 자북의 평균적인 위치가 뭐랑 똑같냐면은 진북하고 똑같아지더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은 자 우리 고 지구 자기로 찾은 자북이 진북하고 똑같다라고 봐버린다고 문제 보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리상의 북극은 진북은 위치가 안 변한대 그럼 이런 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아니 고지고지하게 자북과 진북을 같이 취급해버렸는데 진북은 위치가 안 변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자북도 오랜 시간 동안 위치를 평균해서 딱 위치를 찍어보면은 자북도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을 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봐봐 오랜 시간 동안 평균한 지자기 북극의 위치는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 즉 자북하고 진북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리시대 동안에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즉 진북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 그럼 자북의 위치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근데 어떤 하나의 땅덩어리에서 과거의 자북극의 위치를 찾으면은 자북극의 위치가 계속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럼 그건 자북의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고 대륙의 이동에 의해서 자북의 위치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도대체 이 비로목을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설명이 무슨 내용인지 요건 뒤에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39페이지에서 한 번 한번 가보세요 자 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자 우리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도선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경도선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위도선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지구의 지리상의 적도 빨간색 표시해 볼까? 이게 적도야 이게 이제 지리상의 북극인 진북이 되는 거야 그럼 현재도 진북하고 자북은 살짝 떨어져 있다니까 진북이 여기 있으면 자북은 한 이쯤 떨어져 있을 거야 대량 어? 근데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구의 현재 위치가 있대 어? 지구의가 이쯤에 있나? 지구의가 여기 하나 있대 지구의 현재 위치가 있는데 지구에서 시기별 고지구 자기 극의 위치를 찾았대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2억 년 전 거야 2억 년 전에 지구의 고지구 자기 극이야 그 다음에 1억 5천만 년 전 그 다음에 1억 년 전 그 다음에 5천만 년 전 이렇게 고지구 자기 극이 나온대요 그리고 나서 이 고지구 자기 극은 이 지구의 고지구 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의 북극이고 실제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출제제는 아주 간단하게 써놨지만 실제로 이 문제 지문을 해석을 하면 이제 내용을 알고 보잖아 그 문제를 되게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표현이 우리한테는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이제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국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요거 문장을 좀 뜯어봐야 돼 자, 그림은 어느 지구의 현재 위치와 시기별 고지구 자기 극의 위치라는 거 밑줄 쳐봐 고지구 자기 극 그럼 우리 지구에는 지리상의 북극하고 자기의 북극이 있는데 이건 지구 자기 극이잖아 요건 자기 북극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현재 이 땅덩어리에서 2억 년 전에 형성된 남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앞에 복각 같은 걸 해석을 해서 이 땅덩어리로부터 자북극이 얼마큼 떨어진 곳에 있는지를 찍은 거야 그 다음에 1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남석 가지고 1억 5천만 년 전에 자북극은 어디에 있는지 찍은 거지 이건 다 자북극을 찾은 거야 알겠어요? 근데 뒤에 고지구 자기 극은 다시 한번 고지구 자기 극은에다가 자북극이라고 써보세요 이 지구의 고지구 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의 북극이래 지리상의 북극을 한번 쳐볼까? 지리상의 북극은 뭘 의미하는 거야? 진북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문장이 고지구 방향으로 찾은 자북극이라고 하는 게 지리상의 북극인 진북하고 똑같다라고 취급을 해버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진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치가 변해 안 변해? 위치가 안 변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진북은 한 번도 위치가 안 변했어 근데 자북극이라고 하는 것도 지리상의 북극하고 똑같대 항상 지리상의 북극하고 진북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실제로 자북이라고 하는 거하고 진북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지금 지금 자꾸 말이 그럼 지리상의 북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치가 안 변했고 자북은 진북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리고 아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도 자북의 위치는 단 한 번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자북은 위치가 변했다며 실제로 변했어요 근데 실제로 자북의 위치가 변한 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려면 문제가 되게 골치아파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얘들아 자북의 위치가 변하거든 실제로 근데 이거 자북의 위치가 변하는 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그냥 자북을 진북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릴게 근데 진북의 위치는 안 변해 그럼 자북의 위치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북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봐 라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지괴라고 하는 건 현재 위치가 여기 있잖아 근데 우린 땅덩어리가 현재 여기 있다는 것만 알지 아직은 과거에 얘가 어디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럼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 땅덩어리 2억 년 전에 암석이 있다고 하자 근데 그 2억 년 전에 암석도 현재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2억 년 전에 형성된 암석의 복각을 측정을 해봐 예를 들어서 2억 년 전에 형성된 암석 그랬더니 2억 년 전에 복각이 한 플러스 80도 정도 나와 그러면은 2억 년 전에 복각이 플러스 80도면은 이 땅덩어리가 상당히 진북 또는 자북에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야 이건 진북 자북 똑같으니까 어쨌든 자북에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그건 결국은 진북에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현재 땅덩어리로 따져보니까 현재 땅덩어리로부터 이 정도 값만큼 떨어져야지만이 진북하고 이 정도 값만큼 떨어져 있어야지만이 복각이 플러스 80도 정도 나오더래 현재 땅덩어리 위치 가지고 2억 년 전에 자북을 찾아보니 자북이 여기에 지키는 거야 현재 땅덩어리 기준으로 하지만 2억 년 전에 이 자북 또는 진북도 위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했으니까 사실 이것도 2억 년 전에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럼 이걸 현재 진북의 위치로 이걸 옮겨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한 세트가 돼가지고 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2억 년 전에 땅덩어리는 여기에 지괴가 있었다는 얘기야 이게 2억 년 전에 지괴가 돼요 그럼 똑같은 식으로 하면은 1억 5천만 년 전에는 이 땅덩어리가 진북으로 뒤만큼 떨어져 있었네 1억 5천만 년 전에 암석도 현재는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걸 기준으로 1억 5천만 년 전 것도 쭉 이렇게 이동을 해 그러면은 1억 5천만 년 전에 땅덩어리는 이만큼 땅덩어리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덩어리하고 이 진북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지 그럼 반대로 이 땅덩어리가 점점 진북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과거에 고위도에 있었던 이 땅덩어리 현재 훨씬 더 진북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고위도에 있었던 땅덩어리가 점점 현재 위치까지 남쪽으로 내려왔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 2억 년 전, 1억 5천만 년 전, 1억 년 전, 5천만 년 전 이 현재의 땅덩어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찾은 과거의 자북극의 위치 변화가 결국은 자북의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지괴의 위치가 변화하는 값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5천만 년 동안에 이 지괴가 이동한 거리가 점점 실제로는 자북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덩어리가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럼 땅덩어리 이동 거리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괴의 이동 속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지괴는 점점 저위도로 이동하고 있지 그럼 이 지괴에서 지괴의 형성된 암석의 복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 봐 2억 년 전에는 현재도 얘는 적도보다도 북쪽에 있는데 2억 년 전에는 더 진북에 가까이 있었잖아 절대 남방구 있을 수 없는 거지 그 다음 ㄴ 번 1억 5천만 년 전부터 1억 년 동안에 고지구작의 복각은 이 지괴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복각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ㄷ 번 2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동 속도는 점점 느려졌지 같은 5천만 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짧아지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자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페이지 28페이지에 양가로 2번 이제 자극이 이동하는 걸로 따졌을 때 자극의 이동과 이제 대륙의 이동이 나와요 이건 그림이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봐봐 자극의 이동은